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실입니다. 오늘은 파리 루브르 방무관에서 가장 큰 그림 가나의 혼인잔치를 소개하겠습니다. 루브르에 방문하셨던 분들은 다들 한번쯤 보게 되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이 전시된 방에 모나리자 그림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모나리자 그림 보느라 가나의 혼인잔치 그림을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파울로 베르네세는 1528년 베네치아 근처 로미오 줄리엣의 도시 베르나에서 태어났습니다. 훗날 베네치아로 이사가서 당시 최고로 유명했던 화가 티치아노 작품을 익혔고 베네치아 중심화가로서 성장하여 많은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미술사에서 리네상스에서 바로꼬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에서 있었던 화가로서 베르네세는 1588년에 운명하셨습니다. 이 그림은 베르네세가 베네치아에 있는 산주오르조 마조리 성당 식당에 장식하기 위해 1563년에 제작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세로가 6m77, 가로가 9m94나 되는 큰 그림입니다. 참고로 같은 방에 있는 모나리자는 세로 77cm, 가로 53cm입니다. 이 그림은 크기도 크기지만 베네치아 도시의 풍경과 130명이나 되는 인물들의 화려한 복장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는 그림입니다. 130명의 인물 중에는 당시 유럽의 주요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물 배치 방법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을 본단 듯합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으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셨던 기적을 그린 작품입니다. 예수와 성모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 필요연 도중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 하인들이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한 성모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예수는 그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하셨고 아직 예수 자신은 때가 오지 않았다 하면서도 하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예수는 하인들에게 물통에 물을 부은 후 그것을 그대로 손님에게 내어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예수의 말대로 행하자 놀랍게도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처음 마셨던 포도주보다 더 질이 좋아서 그것을 마셔본 사람들이 간단하였다는 성경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그림 속에 인물들이 많아서 결혼식하는 신랑 신부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보통 신랑 신부는 결혼식의 주인공이라 가운데 있어야 함에도 가운데에 배치하지 않았고 그림 왼쪽 끝에 화려한 복장을 한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신랑은 하인에게 와인을 받고 있고 신부는 한 손은 가슴에 올리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있는 테이블에는 오수만 제국, 술탄, 술레이만도 그려져 있습니다. 베로네세는 수많은 인물 중에 자기가 존경했던 화가들의 모습을 악사로 표현해서 그렸습니다. 화면 오른쪽 빨간 옷에 큰 악기를 연주하는 티치아노, 그 왼쪽으로 파란색 옷을 입고 비올라를 연주하는 사람은 틴토렛도, 피리를 부는 바사노, 하얀 옷을 입고 비올라를 연주하는 사람은 화가 본인 베로네세입니다. 베로네세는 음악을 좋아하는 애호가로서 화가들을 이렇게 음악가로 표현해서 그렸습니다. 음악가들의 연주하는 테이블에는 모래시계가 있는데 이는 잔치는 끝날 것이며 물질적인 쾌락은 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노란 옷을 입은 하인이 허리를 구부려 포도주를 옮겨 담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기적으로 만든 포도주입니다. 술잔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시인이었던 피에트로 아렌티노이고 그 외에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일세,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이자 에스파니아 왕인 까를로스일세 등 많은 유럽의 주요 인물들을 그렸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성모 마리아와 예수가 앉아있고 후광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예수님 제자들이 앉아있습니다. 화면 위에는 몇 사람들이 잔치 음식에 쓰기 위한 고기를 자르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셔야 할 순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나폴리아의 이탈리아에 들어왔을 때 가져간 작품입니다. 그림이 너무나 커서 그림을 반으로 자르는 후 가져가서 봉합한 작품입니다. 나폴리아 이후 이탈리아에서 반환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반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베네치아 산조르조 마르조 성당에는 2007년에 제작된 같은 크기의 복제품이 걸려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